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05학년도 9월 모평 가형 미적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limit x가 0으로 갈 때 x, fx를 1을 만족할 때요. 우리가 얘가 존재하는 gx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뭐예요? 얘가 1을 만족할 때 얘가 존재하는 gx. gx를 뭐하라는 거예요? 대입을 전부 다 해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써볼게요. 기업부터 가봅니다. 자, limit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sinx죠? 얘가 존재하는지를 구할게요. 얘를 가지고요. 그럼 우리는 유일하게 x 곱하기 fx가 1이니까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다가 x를 곱해주시고요. x를 나눠줍니다. 그럼 식은 변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limit x가 0으로 갈 때 xfx가 1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1로 극한각하고요. 어? x분의 sinx, 얘도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우리 1 곱하기 1이니까 얘가 얼마다? 그렇죠. 1이라고 해서 얘는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기억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니은도 해볼게요. 니은. 똑같이 대입하세요. limit x가 0으로 갈 때 다 똑같겠네요. 방법은 fx 얘는 cosx. 됐죠? 그러면 우리 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x를 곱하고 x를 나눠라. 그러면 얘는 얼마로 간다? 1로 가는데. 보세요. 얘는 지금 얼마로 가요? cos 0은 1로 가죠. 그런데 얘는 0에 대한 우극한은 0, 5분의 1이니까 발산이고요. 얘를 0에 대한 좌악한 분에도 0, 마이너스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지금 얘가 1 곱하기 뭐가 돼요?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존재 안 하겠다가 되겠다. 됐죠? 자, 마지막. 여기 2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보면. limit 똑같죠?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ln 1 더하기 x. 마찬가지로 x를 곱하고 나눕니다. x를 곱하고 x를 나눠요. 그러면 얘가 1이고요. 그렇죠. 얘의 극한값도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라고? 1이라고. 따라서 1 곱하기 1이니까 얘가 얼마다? 1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것은 기역과 티극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는 무엇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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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